지금 이제 체중 선수도 빠져있기 때문에 부상으로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라인 확인했습니다 또 한 번 쏩니다 또 한 번 빨려드립니다 아바린토스 더 길었습니다 자 뺏겼어요 아바린토스 전국선 팜장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벤츠에서도 곧바로 이 부분을 아바린토스에게 지적을 했고요 상대 톤오버 라이브 볼 톤오버를 곧바로 김선영 자 상식으로 조금 실패 아 굿그렀어요 미스 매치 이처나면은 굿고입니다 야! 탁다리 점프 9-9 ceremony pero bagay은 please like this video at mag subscribe 이 경기에서 정말 기대가 되는 두 명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찰떡 궁합의 두 선수입니다 새롭게 올 시즌부터 선보이고 있는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끈끈한 뚱이 농구도 좋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밴드를 경기장으로 찾게 만드는 것은 또 화려기만 서울SK의 라인업 뒤로 하고 이제 원정팀 현대모비스의 오늘 베스트5 또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론제이 야바리엔토스 기는 크지 않습니다만 과거 이제 두 팀의 시즌 첫 맞대결입니다 1권 더 원정팀 현대모비스의 공격으로 장제석 스킨몸 백워드 한 손 득점 성공하고 있습니다 좋은 SK입니다 어렵게 PK팟 연결됐는데 트래블링 바이온데이션 지금 스텝이 밀렸어요 오지훈 선수가 공방전인데 다스마트 뻑뻑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면 열렸습니다 소지안 바바리엔토스 준비 중 있는데 콘테스트 해결했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론제이 아바리엔토스입니다 지금 이제 체준 선수도 빠져있기 때문에 부상으로요 그런 움직임들이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격적인 면에서 바바리엔토스의 그 움직임이 준비가 된 거예요 카리딩은 장신가드인 이우석 선수가 보고 있습니다 장재석 미드레인 점퍼 정확합니다 라인 확인했습니다 또 한 번 쏩니다 또 한 번 빨려듭니다 아바리엔토스 인사이드인데 그 이전에 나왔던 아바리엔토스의 슈팅 타이밍 저는 이제 워낙 안영 선수, 체준 선수 이민 선수가 워낙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워낙 선수가 특히나 지난 시즌 후반기에 이제 이뤘습니다 자 뺏겼어요 아바리엔토스 전공성 팜장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, 벤체에서도 곧바로 이제 이 부분을 아바리엔토스에게 지적을 했고요 상대 톤오버, 라이브 볼 톤오버를 곧바로 곧바로 톡공이에요 스페이싱이 좋아요 완벽한 아웃 넘버 뒤로 백패스 넝가리올 때 공이 튀어 올랐습니다 김선영 자, 40으로 조금 실패 아, 굿패어요 아, 굿패스에요 잘 들어갔습니다 유로 스텝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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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장제석 불량에 맞췄습니다만 하지만 주키면 아.. 장제석 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번 돌아왔습니다 터프자 실패 주체비 빼지 않습니다 무섭네요 에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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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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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, ,